오늘은 슈퍼주니어 LSS 형들의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장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탄산 사이다 들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슈퍼주니어 LSS 형들의 콘서트 케이터링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삼계탕과 나물질 몸이 약간 안좋았는데 삼계탕 넣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저 먹방이나 할까요? 먹방 꼭 해보고 싶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먹는 것 보다는 맛있는데 찾아가서 약간 브이로그 느낌으로 맛있는 곳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꼭 해보고 싶어요 제발 형들 도착했습니다. 이제 리허설 시작! 리허설 끝! 대기실로 가는 중입니다. 의상 다 갈아입었어요. 헤어하고 메이크업 받아야 됩니다. 어때요? 컴퓨터실에서 메이크업하시는 거? 힘들어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네요. 진짜. 저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컴퓨터실이어서 거울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거울로 메이크업하고 싶어. 이승재 또 유튜브 출연하고 싶어서 슬슬 오는가 봐. 아니, 밥 있어가지고. 응? 밥 있어가지고. 밥이 있다고? 응. 밥이 없지? 이거... 나 오셨다고 하고 나와. 아니, 밥 먹는 브이로그잖아. 그리고 도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줄 브이로그라고. 네, 승재TV. 안녕하세요, 시연 씨. 인터뷰하려고 왔습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안 좋아요. 아하. 얼굴 컨디션 되게 좋으세요, 오늘. 너무 빛이 나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아, 그렇죠? 오늘 어려 보이세요, 오늘. 추정 중이에요. 끝나고 한 번 해주세요. 아, 네. 이건 없대는 걸로. 외모컵 밑이 있다. 안녕하세요. 혹시...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최상입니다. 무대 부실 준비됐고요? 아, 그럼요. 부시다가 제가 부서질 준비도 됐습니다. 오늘의 각오 한 마디. 오늘의 각오 한 마디. 아, 죽여. 출근 전에 서로 저렇게 묶어줄 거 아니야. 민석이 광배 봐. 승재가 뻑 간다, 그냥. 진짜 킴받네. 응? 밖에 벗고 셔츠 유지한 상태로 넥타일이 검은색 맞은 거야? 아버지에서 하면... 형, 좀 타이트하면 벗고 들어갈게요. 네? 어? 오케이, 오늘 슈퍼주니어 LSS 콘서트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그럼 밀크업 쌤이 다... 쌤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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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정시 시작이라고 합니다. 짜자잔! 퀵부스 등장! 한번 위상 미리 체크 한번 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거 신발 묶어놓을게요. 저희 댄서들의 땀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객분들 입장하셨습니다. 오늘 슈퍼주니어 LSS 형들이 첫 번째 서울 콘서트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모두 안 다치고 무사히 공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배고파요. 저녁 못 먹어서.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어요. 머리가 땀에 다 젖었습니다. 형, 제가 봤을 때 머리 안 뿌리고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화이팅, 화이팅! 우리의 미친분 인수 끝 태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공연이 있으니 집가서 쉬다가 집가서 두번째 날입니다 출근중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놀러가고싶어요 놀러가고싶어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가방에서 비표를 꺼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들어가서 밥먹을래요 배고프다 배고파요 벌써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이 오 거울이 생겼네 인사 가이 식당 가는 길 지금 식사시간이 끝나서 조금 이따가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과자로 시작을 해야 도넛 도넛 먹을까 음 맛있다 리허설 몇시부터 야생이야? 나가서 밥먹고 올래? 형이 밥 사줄게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 너무하다 진짜 어? 저녁 식사를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식당에서 앞에 컵밥집 나왔는데 닫혀있습니다 근데 진짜 배고픈데 근데 공연 2시간 전에는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3시간 남았잖아 지금 먹어야 돼? 카레먹을까 그냥? 밥 먹고싶다 밥 먹고 싶은데 현식 고시네 카레 국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장해달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근육통이 좀 있어서 텐션이 좀 낮아요 그렇지만 이해해주세요 새우튀김 준비 끝! 가족분들이랑 친구들도 오셔서 니켓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연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형이 형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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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진을 보시죠 저와 여러분께서 같이 불사르다고 저희는 하나가 돼서 약간 멘트 막히시는 것 같은데 어 약간 막 하고 하나부터 하면 각자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다 죽여 이제 공연 시작해요 이제 공연 시작해요 나 할 수 있는데 시원하게 콧물 나요 오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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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야 네 오디스로 diabetes 바빵 오디스 나 오디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심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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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렛츠고 고기. 렛츠고 고기! 렛츠고 소주! 렛츠고 슈즈! 렛츠고 헤르세스! 예! 오임제스 왜 안해줘? 렛츠고 호스피어스 렛츠고 나무쿨! 렛츠고 승진! 렛츠고! 예! 회식 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뭐 먹는다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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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가 어제 오늘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다같이 고기 먹으러 갑니다. 진짜 먹어주긴 해야 해요. 땀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새 살 빠진 것 같은데? 아니야! 음!